오늘의 시그널은 산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데 들어서 이게 글자에서 영상, 이미지, 소리 이쪽으로 인공지능이 가고 있죠. 이제 GPU도 더 많이 쓰이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아까 지식인 아프리카TV 얘기했는데 소라 AI 보세요. 그냥 다큐멘털 뚝딱 만들어버리잖아요. 산돌은 원래 맑은 고딩, 나는 고딩. 많이 쓰시죠? 맑은 고딩 그거 폰트 많이 선택하시죠? 맑은 고딩. 예쁘니까요. 일반 그냥 고딩체보다. 이게 산돌이 개발한 것이고 지금 산돌이 산돌 메타랩을 통해서 비비트리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비비트리가 바로 이 스톡 이미지 영상 음원 이걸 세계 50개국에 공급하는 지금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스톡 이미지 콘텐츠 제공하는 유토포토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사운드 트랙,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1위 모스트 콘텐츠에도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음원, 이미지, 이 데이터를 싹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공지능이 글씨만 해석해주는 채찍빛처럼 무슨 논문 해석해주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영상, 이미지, 소리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소리만 딱 이 소리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 소리를 알려줘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음악을 만들어줘요. 내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 영상을 넣어서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영화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돌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원하는 이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이 자료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결국 산돌도 인공지능 관련 주식으로 강력하게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설명드린 크라우드 억스는 인공지능에게 언어를 변환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간 후방에서 그렇죠? 백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데이터 센터, GPU에는 참여를 못하죠. SK헤네스, HBM, 장비업체랑 HBM 만드는 업체 빼고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산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 개발업체 산돌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봤고.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2023년도 들어서 세 달 동안 계속해서 위를 찌르고 있는데 계속 밀렸죠. 왜냐하면 중요한 저항대이기 때문이죠. 2023년에 계속 이 부분, 12,000원 부분이 지지권이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저항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급등락이 나오잖아요. 여기 만약 돌파해버리면 16,000원까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을 두들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줄 경우에는 완전히 기분 좋아서 날라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16,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돌, 12,0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2,000원 돌파한다면 16,000원 목표가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